우리 요즘 왜 이러지? 왜 이렇게 덜컥거리는 느낌이 들지? 특별 말해? 아 글쎄 좀 이상한 소문이 있네? 네가 했던 말 생각해봤어. 한 번만 봐주세요. 우리 예린이 한 번만 봐주세요. 지가 완전 눈에 뒤집혔구나.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던데. 모두가 해피한 천국 딸과 무슨 소용이야? 지윤수 선생님을 건드리지 마. 지킬 거야.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해. 지윤수 선생님을 건드리지 마. 지윤수 선생님을 건드리지 마. 오빠가 공간을 건드리지 마. 사이로 무슨 소용이야? 저는 자신을 건드리지 마.